지금 알을 낳고 있어요. 알을. 제일 작은 녀석이 알을 낳고 수컷이 왔다갔다 하죠? 알을 낳고 있어요. 저기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몸을 부풀렸죠? 보이시면? 우와 알을 낳고 있어요 지금. 멀리 좀 떨어져 있을까요? 꼬꼬꼬꼬 하죠? 꼬꼬꼬꼬. 요 녀석들이 알 낳을 소리를 오늘 내고 있고요. 하루에 두 알씩 나요. 세 마리인데. 하루에 두 알씩 낳습니다 지금. 수컷이 왔다갔다 경계. 어우 나왔어요 나왔어. 보이세요? 알이 저기 있죠? 이제 굴러 떨어질 거예요. 이제 조만간. 얘네들이 움직이면 굴러 떨어져요. 아니면 제가 꺼내야 되는데 지금. 굴러 떨어질 거예요. 조만간 굴러 떨어지겠죠. 제가 딱 넣어서 꺼냈습니다. 꺼냈죠? 알이죠? 요 녀석이 나왔어요 요 녀석. 요 녀석이 나왔습니다 백봉이. 알을 낳았네요. 신기하죠? 와 요 녀석들이 지금 오늘 낳으려고 하고 있고. 요 녀석인가요? 아무튼 잘 나왔네요. 아이고 따뜻해요. 따뜻해. 지금 낳은 알이요. 네 요 녀석도 낳으세요. 주먹벼슬이죠? 대만. 네. 암탉이 세 마리인데 매일 두 알 정도. 알을 좀 낳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예쁘다. 대개들 생겼어요. 안녕. 안녕. 안녕.